좋아요 구독 꼼지락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꼼지락맘이에요 오늘은 녹차 프라푸치노 마카롱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달걀 흰자 70g, 설탕 70g, 슈가파우더 75g, 아몬드가루 90g, 초록색 색소를 준비해주세요 필링 재료는 파타 본부크림 100g, 녹차가루 5g, 다크초코 50g, 초코칩 약간을 준비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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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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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